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액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밑으로 뺐다가 반등도 보여줬다가 종가는 얼추 그 부근에서 마무리를 시키긴 했는데 확실히 이전 FOMC가 끝나니까 바로 이런 액션들이 나와준다는거 오전장에는 안심을 시켜줬죠. FOMC 끝났지만 2채린지의 강세는 여전하다 이런식으로 한번 보여줬는데 그걸 한번 뒤엎고 5장에 액션을 준거 근데 사실 대부분의 2채린지 종목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들은 거의 테마주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딱 이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은 딱히 그런 투메 같은 액션들이 나올 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폐배터리 쪽은 세미케미아 시가충액이 조금 작고 외국인 기관 영향을 많이 안받긴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외국인 기관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폐배터리 테마로 엮여 놓은 종목들 그런 애들은 사실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약간 좀 이찬인 종목들인데 걔들은 큰 영향은 아직 없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 댓글 달아드립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세비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매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다 혹은 시장변노성이 심해가지고 너무 울렁거린다 이런 분들 저희랑 또 편하게 같이 수행될 수 있는 종목들 찾아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봉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때 2시 넘어가지고 그 에코프로 그룹쇼들 액션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찬인 종목들. 리튬 관련주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이후 앞구간에 쭈르르 올라가는 그 액션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나와있죠. 프로렘 매수. 외국인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세비캠에 깊게 관여했다거나 얘네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를 만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들 기관 흐름. 그 다음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모 화학이나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애들 포지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만 좀 어느 정도 버티거나 혹은 해소가 된다거나 그러면 패배터리 쪽의 움직임들은 사실 냉정하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실 지금 업종으로 볼 때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이차린지의 메인 업종들 코스피 쪽에 완성형 배터리 업체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패배터리 종목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또 딱히 이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게 뭐 저점되면 두 배 오르고 세 배 오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온 종목들은 저점부터 딱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의 막 대부분 두 배 세 배는 우습죠. 그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한 번 액션을 주면은 크게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비캠이 지금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죠. 또 억울한 친구들이 코스닥에 몇 개 있습니다. LNF 같은 애들. 진짜 지수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 걔네들 그룹주들은 몇 배가 올랐고 걔네들이 밀릴 때마다 휘청휘청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지션에 있는 애들은 확실히 자기 포지션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하게 올라간 애들은 자기들이 과하게 올랐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일수록 또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감당이 슬슬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 손실 폭이 진짜 몇 분 사이에 오늘도 10분, 20분도 안 돼가지고 손실 폭이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위에서 내려오는 종목들은 거의 약간 봉니식으로 바닥, 저점 대비 위에 가격이 40만원이다. 40만원 3% 빠지는 거랑 20만원 3% 빠지는 거랑 계좌에 들어온 데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패배터리 쪽은 지금 세비캠은 제가 전날에도 가격 라인 짚어드렸지만 11만원, 12만원 이 구간 안에서 그냥 좀 지루한 움직임 시장의 소동이 좀 끝나기를 아니면 좀 잠잠해지기를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결국 이차현지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쟤네들이 지금 저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내려와도 혹은 조정구항이 추가적으로 나와줘도 그거에 점점 더 반응 안 하는 종목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5% 빠진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1% 빠지고 반등 나오고 이런 좀 독자적인 움직임들 다시 업종 간의 밸런스들을 맞춰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라인에서는 크게 뭐 저것 때문에 우려감을 가지시고 막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라인은 일단 내일은 비슷합니다. 시가가 뜨겠죠. 5자에 밀렸으니까 투매로 그러면 시가가 살짝 떠도 그냥 요 구간 내에서만 좀 버텨주는 거 양복 나와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오늘 분위기로 볼 때 다시 한번 뭐 슈팅 액션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저걸 딱 보고 아 내일은 팔아야겠다. 아 이거 흔드는 거다. 내일은 사야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갈릴 거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아 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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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관자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중간중간 매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왔겠지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성향이 명확하게 나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흐름을 체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누르시고 세비캠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러면 여기 딱 뜨거든요.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세비캠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난이도 쉽고 또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최대한 엄선해가지고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매독과 매독과 매독 매숙과 매독과 포함해서 안내해 드리니까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